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제목을 보면 이건 또 무슨 미친 사연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돼? 불법 아니야? 주작이겠지? 싶어가지고 AI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의외로 또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원래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안 해준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작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딸이 너무 이쁘다며 자기도 꼭 아이를 낳고 싶다고 울면서 내 난자를 달라는 부림친구 아니 이거 줘도 되는 거예요? 원제 단짝 친구가 저한테 난자를 달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평범한 아이 엄마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한텐 돌 사진도 같이 찍었을 정도로 정말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해온 또 앞으로도 함께할 그런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한 동네에서 학교도 같이 다녔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친하죠. 말 그대로 단짝 친구, 가족 같은 서로가 모르는 것 없이 별거 다 아는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달라서 싸우기도 오지게 싸우지만 또 친자매처럼 금방 화해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농담 아니고 이 친구 없으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살아갈까 싶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 6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딸내미 하나 낳고 살고 있으며 이 친구는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저희 둘 다 서울로 상경에서 살곤 있지만 거리가 조금 있고 또 각자 살기 바쁘다 보니까 얼굴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얼굴 자주 안 본다고 우리가 멀어질 사이도 아니고 거기다 전화통화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왔더라고 그래서 만났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가 갑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난임이래요. 솔직히 요즘에 30대 후반도 아이를 잘 낳잖아요. 근데 하도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봤는데 난임 판정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관은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친구 본인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우 딱 봐도 마음고생 엄청나게 심했을 것 같은데 그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나 덤덤하게 말하는 친구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요. 자기 직업을 일부러 요치원 교사를 선택했을 만큼 정말정말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야 정부 지원금도 나오는데 니가 힘들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게 낫지 않겠냐? 더 나이 먹으면 너만 더 힘들어질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 말이 이거예요. 굉장히 적은 확률을 두고 자기는 그런 감정 소모할 자신이 없고 차라리 난자를 기증받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 이러는데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 난자를 기증받을 바에야 차라리 평생 알고 지내면서 또 그렇게 지내 친구 즉, 제 난자를 받고 싶대요. 보통 조건이 성립되면 친자매의 난자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오빠들밖에 없으니까 혈액형도 갖고 또 친자매나 다름이 없는 제 난자를 받아서 우리 꽁꽁이 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자기 친자식처럼 키우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친한 것도 친한 거지만 어릴 때부터 서로 닮았다는 말도 오지게 듣겠냐 했어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저희 두 사람을 친자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자기 친정이랑 남편한테는 시험관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놨다면서 나중에 제 몸에 부작용이 생기면 자기가 평생 그것도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면 안되겠냐 그냥 검사 한 번만 해주면 안되겠냐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나중에 눈물까지 보이는데 아니 제가 이런 쪽으로 잘 모르지만 이거 원래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만약에 내가 그걸 한다면 가능은 한 거냐? 이랬더니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네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럽니다. 뭔가 수가 있는 건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알겠다 생각 좀 해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 이러고 그냥 왔어요. 실로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거를 혼자 고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엄마랑 언니한테만 조심스럽게 말을 했더니 역시나 다들 야 너 미쳤냐? 결국 니가 생물학자 엄마가 되는 건데 아니 무슨 짐승도 아니고 사람 생명이 마음대로 되는 거야? 거기다 기증하면 니 몸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텐데 걔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너 나중에 분명 후회한다? 이러면서 하나같이 극구반대를 하더라고요. 거의 길길이 날뛭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된 자매 같은 단짝이라 해도 또 법을 떠나서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거 아무리 봐도 선을 오지게 넘은 것 같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거죠. 제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또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아직도 친구한테 거절하겠다라는 뜻을 못 전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얘가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기들 너무 좋아했고 특히 제가 출산하고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엄마인 저보다 더 행복했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문득문득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거기다 말도 못하고 아장아장 기어 다닐 때부터 초, 중, 고, 대 그뿐이야 취업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수많은 추억들 이거 어쩔 거야? 거기다 제가 많이 아프다니까 밤 12시가 남았는데도 아무 망설임 없이 한 시간 넘는 거리를 택시 타고 달려와준 친구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 옛날에 암투병 때문에 엄마 집이 혼자 있을 때 툭하면 막내딸 왔어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같이 반찬도 만들고 말동물까지 다 해준 그런 고마운 친구입니다. 아니 애초에 제가 뭐 조건이 적합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또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저를 막 원망하거나 미워할 그런 인품을 가진 친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말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런 걸 너무 잘 아니까 분명 그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친구지만 그래서 더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역시 이건 아무래도 그냥 거절하는 게 옳은 거겠죠? 좋은 부탁드려요. 이게 진짜겠습니까? 댓글 1번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걸 떠나 그 친구 솔직히 좀 괘씸합니다. 노력을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시험관 하게 되면 본인 거 처치하는 과정에서 과외배란 주사도 맞아야 되고 호르몬 약도 맞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안 하고 그걸 친구한테 달라고? 이거부터가 일단 이해가 안되고요. 한 번 처치할 때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 썼는데도 임신 안되면 또 달라고 할 건가? 어? 뭐 냉장고야? 어차피 정자, 난자 수정란이 자궁에 파고들어가지고 착상이 제대로 돼야 아기도 성장을 하는 거고 여하튼 쓴이 친한 친구라 마음 흔들리겠지만 애초에 이런 제안 자체가 가족도 아니고 그냥 선 넘은 거 맞아요. 만약 제가 친한 친구한테 이런 제안 받았다면 솔직히 불쾌해서 화냈을 겁니다. 내가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난자를 기증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차라리 돈이 없어서 그런다. 시험관을 못하고 있다. 돈 좀 빌려줘. 이런 거면 모를까? 그냥 주죠. 아무리 안타깝고 불쌍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2번, 시험관 할 때 들어가는 돈이나 난자 기증으로 들어가는 돈이라 과배란시킬 호르몬제 투여하고 난자 채취에, 냉동에 이식까지 하면 드는 돈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오히려 시험관이 난인 판정을 받으면 지원비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난자 채취를 해야 할 그 몸 만드는 거 힘들까 봐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얕은 수 주사를 열흘 동안 계속 맞고 또 지 배 아프고 지 몸 살찌는 거 싫어서 말이지. 아, 이게 또 살도 찌나 봅니다. 3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 이거 주작이지? 벼락 맞는다. 4번,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입양을 하라고 하세요. 서로 껄끄럽게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랍니까? 미친 거야? 5번, 이거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한 20년 전에는 되겠지만 고로, 이건 주작이 확실해. 설마 이거 외국에 가서 하자는 거 아니야, 이거? 6번, 자기 몸에 바늘 꽂아주는 거 싫어가지고 감성팔이 오지게 하네. 이거는 친구도 못도 아니야. 그냥 이혼해 먹는 나쁜 사람이지. 아니,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아기를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안 해본다고? 그냥 이기심에 극치야. 이거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면 호구야. 난자 후구. 7번, 야, 주작도 선을 넘었다. 아니, 너 첨을 받고 싶어서 이래? 그리고 난인 부부들 어떻게 해서든 다 자기 자식을 원하지. 난자든 정자든 공여받는 거 이건 정말 마지막 최악의 경우야. 그리고 이왕 할 거면 20대를 봤지 무슨 30대 후반 난자를 달래? 말이 돼? 에라이 난자완사 같은 년아. 8번.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자기 자식이 생겨가지고 먼저 낳은 그 아이를 구박만 하고 그러다 쓴이한테 보내겠다고 하면 그땐 어쩔 건데요. 아닐 거라고요? 아니, 난자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인데 다른 건 못할 것 같아? 저라면요. 친구와 유전자를 나누니 생판 모르네 사람은 난자를 받아가지고 낳거나 그것도 아니면 입양할 겁니다. 9번. 저는 시험관 시술 중인 사람인데요. 그 친구 너무 괘씸하네요. 요즘에는 폐경인 사람도 약 먹고 다시 생리해가지고 난자를 채취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야,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 몸에 있는 거 채취 한 번을 안 해보고 저런 부탁을 합니까? 미친 건가요? 자기 인생만 편하게 또 쉽게 가려고 제일 친한 친구와 한데 이 거지 같은 짐을 지게 만드네. 시험관 시술은 난자 채취가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식하는 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돈 없으면 시험관도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저런 거지 같은 마인드면 애 키우다 돈 없다고 버릴 사람이라고 나한테 10번. 반대로 당신 남편이 단짝 친구 부부한테 정작 기정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같으면 이혼이야. 에이, 그래도 주작이겠죠? 저는 말 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